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 1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그 안에 사업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아가서 모성보호지원이라고 그러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아주 크게 사후적 또는 소극적인 사회보장과 사전적, 적극적인 사회보장이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실업보험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사후적이면서 소극적인 사회보장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전적, 적극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해당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실업보험은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전적, 적극적인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 끝났을 때는 그래도 아, 그래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의 연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은 1993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회보험에 만들어진 그 연도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산재보험이 언제? 1963년. 건강보험이 언제? 1963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언제? 1973년. 다음으로 고용보험이죠? 1993년. 나머지 장기요양보험이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3으로 끝나고 있어요, 만든 연도가. 그러니 암기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자, 고용보험이 시행된 것은 2년 뒤인 1995년입니다. 그리고 1998년 10월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 사업장이냐, 의무 가입 사업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 어떤 교재에서는 5인 미만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죠. 농업업, 임업, 수렴업은 5인 미만일 때, 즉 4인 이하일 때는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현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임의 가입 형태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65세 이상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적용하게 됩니다. 2013년 이전에는 65세 이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 64세가 되면 1년을 더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리는 건가? 네,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더라고요. 왜?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65세 이전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65세가 지나더라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가 되기 전에 일부러 잘려야 되는 그런 어떤 해프닝은 이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살펴볼까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적용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적용 제외 사업이 사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냐? 농업, 임업, 어업증,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사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또는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대수선 보수하는 그런 공사는 당연 적용 사업장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가구 내 고용 활동이 있죠? 내가 일하면서 가구원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뭐 이러한 곳에 일하고 있는데 4인 이하의 사업장과 그리고 가구 내 고용을 이루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대수선에서 특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적용 제외 근로자도 있는데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분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는 65세가 넘더라도 고용보험 우리가 구직구별이라 그러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또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은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느냐?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근로를 하고 계시던 분은 굳이 65세가 되기 전에 구직구별을 받기 위해서 잘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이러한 분들도 적용 제외 근로자이고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적용을 받는 자도 적용 제외 외국 근로자도 적용 제외 법정우체국법에 따른 우체국 직원도 적용 제외라는 것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보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은 정책론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법제론에서는 나올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울 때도 한번 기억하시고 법제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POP 보험 자격 신고는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거는 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 사업장에 고용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달 15일까지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은 언제 되느냐? 신고한 날이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어떻게 된다? 자격 취득이 이루어진다. 내가 오늘부터 일을 했으면 오늘부터 자격 취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오늘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취득이 아니야. 그 다음 날부터 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취업했는데 오늘 퇴산 명령을 받은 거예요. 회사로부터 나는 억울해.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직장들을 다 포기했는데 면접도 안보고 다 포기했는데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는 건 맞았는데 오늘 또 잘린 거예요. 그럼 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없죠. 왜?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것이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날짜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 베이스에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은 언제 되는 게 맞아요? 가입한 그날 취득한 그날이고 만약에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때요?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날부터이고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사업장 자체가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갖추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임업이 4인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성립관계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오잉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신고를 해야 되죠. 이젠 보험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4인일 때부터 일해서 그때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었는데 성립이 되는 날부터 그 날부터 어떻게 된다?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취득된다. 자격이 취득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근로자들에게는요. 상실일은 언제냐? 적용재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그 적용재해 대상자가 된 날 그리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그런데 이직하는 경우 있죠. 이직하는 경우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왜 이직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직한 날은 그 다음 날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피 보험자가 사망한 날 사망한 날의 그 다음 날 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신청하려 그러면 이직하고 신청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날 이직한 날이라 그러면 이직한 날 몇 시야? 2시에? 아니면 12시 밤 12시까지야?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보험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보험을 받을 만한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실업급여 소극적인 노동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있다. 그랬죠. 소극적인 노동정책은 실업급여 그래서 구직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유가 육아휴직급여들을 통한 포함한 모성보호 지원이고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은 어떤 것이냐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치약계층 고용촉진지원이다라는 거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고용 직업정보에 제공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자가 자기개발을 위해서 훈련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직원들을 상대로 직업훈련을 하거나 노동자 자체가 자기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업주 노동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주 훈련지원과 노동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개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노동자 훈련지원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보셔서 내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보험에는요 실업급여라는 게 있었죠. 소극적인 노동정책인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소극적인 노동정책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또 나누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구직급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회고가 되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한 매월 일정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실업급여 중에서 뭐예요? 구직급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여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직급여는 지금 현행법에서 최저 120 그러니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270일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내가 너무 늦게 신청했어. 9개월 대상자인데 너무 늦게 신청을 해서 나머지 일수가 남더라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우리가 퇴사를 여기에서는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단 이 있는데 연장급여와 산병급여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금은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서 18개월 안에 180일 6개월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180일 이상 이래야 됩니다. 더불어서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야 된다 라는 거죠. 또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이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제한사항을 보면 중대한 기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내가 해고는 되었지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한 기책사유가 무엇이냐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해고당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해고가 이러한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라고 해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고요. 정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당결근 하는 경우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이직한 피 보험자는 당연히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실업급여에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금액이 임금 1액 이라 그러는데 기초 1액 기초 1액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너무 글만 빽빽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구직급여에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1액 이라고 해요. 일단 구직급여를 산정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임금 1액 이고요.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직 전 지급받던 3개월 임금 총액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월급을 엄청 많이 받다가 이직하는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마지막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3개월 임금 총액에 따라서 산정된 평균 임금으로 한다. 아 임금 1액이라는 것이 평균 임금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기초 1액이 그 수급자격이 이직 전 1일 소전 근로시간에 이직 1당일 적용되었던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계산을 했는데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의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을 일했는데 그 사람이 받았던 급여가 7천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2만 8천원인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잖아요. 그런 경우는 최저기초 1액을 기초 1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내가 봤던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따른 금액을 기초 1액으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더불어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 1액이 보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역으로 뭘 정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 1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 전 3결 평균 임금이 엄청 높더라도 대통령 영으로 정한 그 금액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냐?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입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내가 받는 급여 얘기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이전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엄청 작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저 200만원 받아요. 지금 200만원 받는 것도 서러운데 평균 임금의 60%면 120만원 받네요. 남들은 180만원 거의 200만원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구직급여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법이 있냐면 한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저 구직 구별 1액이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인 경우 8시간 이면 1일을 하고 아니면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의 80%는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 급여가 아주 많은 분들은 이렇게 평균 임금의 60%가 아니라 최저임금 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일반적으로는 뭘로 받아요? 구직급여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홀뚱이 120만원이 아니라 170, 180도 나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상한액은 있나요? 너무 억울한데요. 저희가 작게 받으니까 너무 많이 받는 사람 좀 배 아플 것 같아요. 상한액이 있어요. 2019년 10월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1일 6만 6천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이 얼마냐면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11만원이 상한액이요. 11만원이 상한액이기 때문에 11만원에 60% 지금은 60%죠. 평균 임금의 60%를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만 6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 바뀌었죠. 여기 또 오타가 나왔네요. 그죠? 얼마예요? 2019년 10월 이전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영안을 뺄게요. 13만 2천원이었다라는 거죠. 13만 2천원이기 때문에 50%를 곱하면 6만 6천원이 되었었다. 그래서 2019년 이전 거는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집어넣지 여러분들은 굳이 2019년 10월 이전의 내용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하한에 뛰어요. 2019년 1월 이전에는요. 최저임금의 90%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최저임금의 90% 아니야? 라고 하는데 2019년 10월 이후부터 최저임금의 80%로 바뀌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도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2019년 10월 이전에는 30세 미만 30세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현재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두 단계로 나눠졌고 최저가 3개월이 아니라 이제는 4개월로 바뀌었다라는 것과 최고가 240일이 아니라 270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45세예요 하신 분들은 45세인데 내가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은 맥시멈 8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10년 이상 납입했는데 나는 지금 55세예요 라고 얘기하면 밑에 50세 이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직급여를 이제까지 살펴봤다 그러면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들이 좀 더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겠죠. 조기 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이 된 사람은 나머지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포기하면서까지 취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4개월 대상자인데 재취업된 날이 반 이상이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취업한 날이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일세 반 이상의 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 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반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 재취업수당이고요. 직업능력 개발수당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 교통이라든지 식비 등을 지업받게 됩니다. 광역구직 활동비는요. 우리가 직업안전기관이 소개해 본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소개해서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할 경우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고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장훈련 연장 아 연장급여죠. 연장급여는 우리가 급여를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훈련 연장은 연령이나 경력의 특성상 재취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때는 구직구별을 최대 2년 연장해 줄 수 있다. 오 좋네요. 그죠? 개별 연장이라는 것은 취업이 특별히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소정급여 일수를 최대 60일 초과해서 연장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연장급여도 실업이 급증하거나 이럴 때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대 60일 내에서 구직구별 소정급여 일수를 더 늘려서 지급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상병급여는 어떤 것이냐 실업을 신고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뭘 해야 돼? 우리가 구직구별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버렸어요. 그럼 내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니까 사업장을 못 찾아 못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직활동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하여서 지급해주는 거예요. 구직구별 대신하여서 상병급여로 대신하여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주느냐 지금까지 봤던 구직구별 동일한 액수로 상병급여라는 급여의 종류로 받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는 모성 보호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육아휴직 다 아시죠? 한 자녀에 대해서 1년까지 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은 그럼 언제까지 무한정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2020년 2월 20일 올해 2월달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드십시오.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것은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이 8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가 2명이야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개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관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관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직급여는 적어도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얼마 받아요?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하는데 1년 중에서 처음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 그 80%가 월 150만원 이상 되면 150만원 받고 만약에 70만원 미만인 경우는 70만원을 받는다. 그래서 80%를 받지만 상한 150 하한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많이 줄어들어서 50%를 받는데 마찬가지 상한 120 하한은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것을 다 받느냐 아니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25%는 나중에 직장 복귀한 후에 합산하여서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넣었을까요? 이런 제도들이 없으면 받고 다시 재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100분의 25를 받으려면 다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육아휴직을 받는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8시간 근로가 아니라 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줄여서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1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돼야 되면서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인 이상 부여받아야 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은 마찬가지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출산 전후 휴가급여입니다. 여러분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 동안 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출산 전과 출산 휴을 통해서 90일 동안 신청할 수가 있는데 다퇴야 쌍둥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120일까지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퇴하는 60일상 적어도 50%는 출산 후에 써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 전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이 안 좋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출산 후에 그런 어떤 산후조리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출산 후에 써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기간 중에 임금의 지급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있어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 이하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90일 동안 또는 다퇴하는 120일 동안 급여가 모두 다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거니까 안심하고 사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출산 전후 휴가를 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대규모 기업 대기업인 경우는 그래도 재정이 빵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중에 2개월을 대기업이 먼저 줘야 돼요. 그러면 3개월째는 누가 주겠다? 고용보험에서 주겠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재현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는 고용보험이 90일 동안 그러니까 총 3개월 동안의 모든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고 대기업인 경우는 2개월 동안은 자부담으로 하고 마지막 마지막 한 달이에요. 이거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을 강조했나 하면 대규모 기업이 그러면 한 달만 받아 한 달은 고용보험에서 줄 테니까 한 달만 받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을 받으면 앞에 두 달은 무조건 기업에서 먼저 지급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이라야 되는데 다시 언제부터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끝난 날 이전에 그러니까 출산 현육 출산 전후 휴가가 있는데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이건 특징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재정 그러면 고용보험의 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용보험의 재정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로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는 거니까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 0.8% 0.8% 반반 부담 하는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결국은 근로자가 능력이 좋아도 사업주가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 맞네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낸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으로 나눠주는 건강보험도 있어요. 네. 건강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5대보험은 누구 어기에서 통합 징수 업무를 맡고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 업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산재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떤 일을 해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이라든지 고용안정사업과 모성보호관리 업무와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한 각종 지원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있죠. 근로복지공단은 뭘 해요? 고용보험 가입이라든지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 기관 인가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라든지 이러한 담당 업무는 누가 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그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점점 정책론이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